네 설혜리씨 구팀장님 지금 뭐해요? 그냥 바람 좀 쐬고 있어요 혼자 있어요? 거기가 어딘데요? 너 밤늦게 어딜 가? 아니 쟤... 혜리야 설혜리! 여기 있었네요? 뭐하러 여기까지 와요 걱정돼서 왔어요 혹시 술 마셨어요? 딱 한잔 했어요 취하지는 않았고요 우리 엄마 때문에 많이 속상하죠? 미안해요 내가 대신 사과할게요 오히려 내가 더 미안하죠 설혜리씨가 좋아하는 남자가 이렇게 보잘것 없어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? 구팀장님이 왜 보잘것 없어요? 여자친구인가 봐요 왜 안받아요? 여자친구랑 싸웠어요? 모르겠어요 나 요즘 흔들리는 것 같아요 K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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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BS